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순살 치킨이 억울해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국민의 사랑을 받는 순살 치킨이 억울할 만하죠.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치킨 메뉴에나 있는 순살이 황당하게 아파트에 옮겨붙었기 때문인데요. 철근이 빠진 아파트, 진짜 순살이라고 불릴 만큼 철근이 대량적으로 빠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흙복풍이 거셉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뿐만 아니라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뉴스 접하면서 많은 분이 귀를 의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순살 아파트라니 철근이 그렇게나 많이 빠졌는데 건물이 안전할 수 있나? 순간 너무 많은 물음표가 달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하중을 떠받치는 뼈대 역할을 하는 기둥에 철근이 부족하게 들어간 게 원인으로 지복됐습니다. 문제는 이 곳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LH 아파트만 해도 모두 15곳인데 준공이 이미 완료된 곳이 9곳이었고요. 공사 중인 단지가 6곳이었습니다. 공사를 맡은 시공사도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대형사부터 중견건설사까지 다양한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가 무량평 공법을 2017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무량, 말 그대로 양이 없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양은 보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천장을 차지하는 테두리보나 벽이 없이 기둥만으로 무게를 견디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보통 공간 활용이 위대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간뿐 아니라 터파기 등 공사기간과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데요. 다만 기둥에 무게가 쏠리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LH는 무량판 공법을 2017년부터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벽이나 보가 있는 공법을 사용했는데 그 공법 연결 부위에 철근을 많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 무량판은 정밀하고 자세히 해야 하는데 기존에 하던 공법에서 조금 더 하면 되는 수준 정도로 잘못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말라고 하는 게 감리인데요. 왜 확인하지 못한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감리자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사를 감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감리회사는 LH 전관을 앞세워서 사업을 사실상 독식하고 LH는 부실한 관리 감독을 그냥 두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네, 정말 총체적 난국인데요. 정부가 문제가 된 아파트를 보강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인천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아파트는 결국 재시공하기로 했잖아요. 네, 인천 검단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GS아파트는 철근도 빠졌고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보다 30%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철근이 빠진 15개 단지는 모두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래서 재시공보다는 보강공사를 하면 된다고 국토부와 LH는 밝혔습니다. 이 정도 처방으로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내 아파트는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특히 더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클 텐데요. 주차장 갈 때마다 불안하다 하는 얘기 상상할 수 있죠. 해당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불안하다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은 지 4년이 넘은 아파트는 2에서 4년 주기로 안전 점검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에 그 결과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석 달 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차장이 무너질 때만 해도 설마했는데 결국 순살 아파트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로 전수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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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